오늘도 하늘은 다소 흐리지만 기온만큼은 어제보다 올라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광주 27도, 담양과 구례 28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모레까지 대체로 흐리겠고요. 전남 남해안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7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평과 화순 1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 22도, 곡성 27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3도, 영암 26도, 강진과 해남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19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남해상은 오늘밤부터 바다 한계가 짙어지겠습니다. 항해나 조합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